3월 1에서 20일 수출이 암울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 추세라면 6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위기는 불가피합니다. 주유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난 데다 대중국 수출의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에서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.4% 감소한 309억 4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.5일로 전년 13.5일보다 많았습니다. 이를 고려해 수출액을 비교하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.1% 줄었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4.7% 줄어든 43억 2천3백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.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36.2% 급감했습니다. 이 기간 수입액은 372억 6천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.7% 줄었습니다. 이로써 이달 중순까지 무역 수지는 63억 2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리오프닝으로 하반기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리오프닝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. 이게 미국하고의 갈등 문제, 충분한 경기 상황 개선이 안 될 수 있는 문제. 정부는 금융, 해외 마케팅 등의 수출 지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나 반등 노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. 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. 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. 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